안녕하세요 베네필름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정 강의 바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주제는 커브 툴을 활용한 방법 그리고 세곤도를 활용한 방법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커브 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면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중간 부분 그리고 밝은 부분 이렇게 있죠. 그 세 가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예고 때 말씀드렸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하늘이 많이 나오고 땅도 나오는 그런 영상을 각각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조정해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곤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세곤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 흰색을 맞추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노을 촬영한 영상 같은 거를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는 그런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브 툴과 세곤도를 활용해서 영상을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파이널 컷과 다빈치 리졸브 두 가지 프로그램에서 각각 커브와 세곤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파이널 컷이죠. 파이널 컷에서 제가 두 개의 샘플 파일을 일단 앉혀놨어요. 타임라인에. 타임라인에 앉은 파일 중 첫 번째 파일을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원본 영상이고요. 일단 하늘이 많이 보이죠. 하늘이 많이 보이는 부분을 잡아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중에서 커브를 선택하시고요. 커브를 작업할 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점을 먼저 찍어요. 점을 어디에 찍냐면은 바로 하나 둘 세 개의 점을 찍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밝은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만 이제 조금 더 도드러지고 예쁘게 작업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선 밝은 부분을 만지면 되겠죠. 밝은 부분은 살짝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워지게 되면 이 구름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이렇게 비디오 스코프를 켜셔야 돼요. 비디오 스코프를 켜 놓으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밝은 부분을 올렸을 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90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이상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보시면 하얗게 다 날아가죠. 다시 90에 위하로 적당히 맞춰 볼게요. 네, 이 정도로 맞췄고 지금 이렇게 밝은 색 부분만 올렸는데도 뭔가 비교했을 때 구름 부분 보이시죠. 구름 부분이 굉장히 바뀌는 거를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흰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밝은 영역 쪽에서 어두운 부분을 살짝 낮춰 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원본과 보정본 원본과 보정본 다시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원본이고요. 플레이를 했어요. 플레이 상태에서 다시 보정이 되면은 네, 어떻죠? 구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정말 간단한 작업이에요. 정말 간단한 보정인데 이 과정 하나로만 해서 하늘이 조금 더 예뻐지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다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하시면은 이 커브에서 밝은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어두운 쪽을 만져볼게요. 어두운 쪽은 살짝 낮추면은 느낌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낮춰도 돌 부분들이 너무 어두워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많이 어두운 부분은 살짝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원본과 보정본 원본과 보정본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구름은 예뻐졌고 바다는 어두워졌지만 돌은 그대로죠. 다시 비교해볼까요? 네 이 커브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살리면서 각각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만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다빈치 리졸브 역시 두 가지 샘플을 준비했고요.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도 하늘과 땅이 많이 보이죠. 지금 조금 더 선명해졌으면 하는 부분을 잡아 볼게요. 네, 약간 흐린 날이었기 때문에 해가 구름에 가려져서 바닥은 어둡고 하늘도 약간 뿌연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들어갈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커브 툴이 있거든요. 커브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일단 노브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노브 하나를 추가해서 자, 여기다 커브를 먹여 볼 건데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파이널 컷에서 한 것처럼 점을 찍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역시 밝은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을 봐주세요. 구름을 보시면은 원본 상태에서 조금 하얗게 더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살짝 어두운 부분 내려주면은 이렇게 구름이 조금 더 진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해 볼 거예요. 원본 상태와 보정한 상태 원본 상태와 보정한 상태예요. 말씀드린 대로 밝은 부분의 영역에서 거기서도 또 밝은 부분이 있는데 그 밝은 부분을 올려준 거고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땅을 한번 볼게요. 땅 쪽이 구름에 가려져서 굉장히 어두운데요. 한번 조금씩 만져볼까요? 어느 부분인지 어두운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그림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림자 부분을 살짝 올려서 밝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자 부분을 올려주면은 약간 대비가 낮아지면서 뽀얀 느낌이 나죠? 뿌연 느낌이 그 뿌연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방금 올린 부분보다 더 어두운 부분을 살짝 낮춰주세요. 조금 더 만져볼게요. 여기서도 약간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미리 점을 찍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살짝 올려볼까요? 어떤 느낌이 되는지 이렇게 조금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원본과 보정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원본과 보정했을 때의 느낌 다빈치 리졸브도 마찬가지로 커브를 만지는 게 어렵지 않죠? 다시 파이널 컷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파이널 컷으로 돌아온 이유는 커브를 했는데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색조와 관련된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커브를 만지고 색조를 한번 만져볼게요. 하늘색부터 만져볼까요? 하늘색을 선택을 하시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색조를 내리면 좀 보랏빛이 돌고 올리면은 에메랄드빛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에메랄드빛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조를 올려서 에메랄드빛 만들어주시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채도를 다시 하늘의 채도를 잡아서 내려주시면은 되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일부러 티가 좀 많이 나게 보정을 과하게 했는데 원본과 보정본의 차이입니다. 원본과 보정본의 차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다빈치 리졸브도 색조를 한번 만져볼까요?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색조를 만지시면 돼요. 하늘색을 선택해서 채도를 올려볼게요. 일단 채도를 조금 올려주고 네. 채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원본과 보정본이에요. 원본과 보정본 하늘색 채도가 올라갔고 에메랄드빛으로 바꿔볼까요? 에메랄드빛으로 바꾸려면은 여기서는 색조를 올리면은 마찬가지 원본과 보정본을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깔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땅에 있는 초록색들을 조금 더 푸릇푸릇한 느낌으로 바꿔볼까요? 초록색을 잡아서 여기서 색조와 채도를 만져도 상관없긴 한데 바로 그냥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초록색을 조금 더 싱그러운 색깔이 나게 올려 묻고요. 자 다시 원본과 보정본 비교하시면은 차이가 보이시죠? 네. 다시 파이널 컷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색온도를 한번 만져볼 거예요. 그런데 색온도를 만지기 전에 분명히 커브를 먼저 만져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뿌연해지는 부분인데 해지는 장면인데요. 이거를 커브를 한번 만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만져볼게요.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주시고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제일 밝은 부분을 만져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밝은 부분을 살려서 구름 뒤쪽에 하늘을 살려준 거죠. 지금 선명하게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약간 어둡게 낮춰볼까요? 살짝 어둡게 해주고 네. 지금 이 정도 느낌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만들게요. 이날 안개가 껴서 조금 뿌연 느낌이 강하긴 한데 이 뿌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대비를 살짝 올려주는 거죠. 이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본이었을 때와 보정했을 때 물론 원본의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안개가 낀 그런 해무가 낀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원본도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선명해지긴 하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색온도를 만져볼 건데요. 색온도는 컬러 휠이라는 곳에 있어요. 컬러 휠에 보시면 색온도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잡아서 드래그로 끌어올리셔도 되고요. 낮추셔도 되고요. 노을 지는 장면이니까 색온도를 올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색온도를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누렇게 바뀌기만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틴트, 색조를 올려주는 거죠. 색조를 적당히 올려주면은 네. 노을 빛이 조금 더 예쁘게 맴도는 게 보이시죠. 다시 이거를 한번 원본과 비교해 볼게요. 원본 상태였고요. 네. 이게 방금 색온도와 색조를 만진 거예요. 원본과 음 마찬가지로 다시 다빈치 리졸브 한번 가볼까요? 다빈치 리졸브에도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마찬가지로 색보정을 할 건데요. 여기서 색보정을 들어가서 일단은 커브값을 조금 만져 놓을게요. 커브를 만지는 게 좋은 게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출, 우도에 일출을 촬영한 건데 이날도 역시 날씨가 안 좋아서 좀 뿌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에 구름을 일단 선명하게 만들어주고요. 구름 쪽을 선명하게 만들었으면 아래쪽도 이 뿌연 느낌을 조금 더 없애주는 게 좋겠죠. 네. 이 정도가 되고요.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지시면 돼요. 템프. 색온도와 색조가 있어요. 그래서 색온도를 쭉 올리시면 마찬가지로 파이널 컷처럼 노란 느낌이 나죠. 이렇게 너무 누렇게만 바꾸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색조를 살짝 올려보세요. 네. 적당히 마음에 드시는 느낌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원본과 보정본 원본과 보정본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티가 나게 과하게 보정을 하느라 이 지금 색들이 조금 깨지고 있는데요. 색깔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예쁘게 보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커브 툴 그리고 색온도를 활용한 보정 방법 쉽죠?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하시고 영상 효과는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알려드렸는데요. 파이널 컷과 다빈치 리졸브를 알려드렸어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반면에 다빈치 리졸브는 맥과 윈도우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가르쳐드릴 영상 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할 강의에서는 두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고 여러분이 영상에 흥미를 갖고 더 따라오기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키프레임과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해요. 키프레임을 활용을 하면 밝기가 점점 밝아진다거나 또는 점점 어두워진다거나 아니면 컬러였다가 흑백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키프레임을 활용한 색보정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